홍천교 감독님, 조국래, 신은경, 이승기, 여우진, 박민혁 씨,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처려, 홍래. 네, 옥. 그, 카피인데요. 세상의 모든 은연에는 궁합이 있다. 여러분과 합이 좋은 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계시 역할을 맡은 조목래입니다. 영화를 얼마 많이 안 해봤지만 항상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 모쪼록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훈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화옹 조영화툰 신은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공개를 했는데요. 조봉래 배우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쪼록 저희 영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두윤 이승기입니다. 저희 영화 궁합 이렇게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사실 관객 입장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영화가 진짜 관객과의 궁합이 대박이 나서 좋은 영화 여러분들께 어떤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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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궁합에서 윤시경 역할을 맡은 여우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를 처음으로 선보인 날인데 평상시에 긴장을 안하는 편인데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오늘 겨울 정말 추웠는데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풍운을 여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젊은 배우들이 다 함께 정말 젊은 에너지 가득하게 이 시아시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혜혁을 맡은 강혜혁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영화 첫 개공하는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